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에게 혼란을 주지만 말씀 속에 바른 빛이 있으니 나 치우치지 않고 걷겠네 말씀 속에 빛이 있으니 어둠을 밝히며 걷겠네 주 안에 나 죽듯 안에 살리라 그것이 참된 자유 주 안에 나 죽듯 안에 살리라 그것이 참된 자유 너희는 이 세대를 온 바치 말고 마음을 새롭게 감을 옮겨 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 속에 있으니 나 치우치지 않고 걷겠네 말씀 속에 있으니 어둠을 밝히며 걷겠네 주 안에 나 죽듯 안에 살리라 그것이 참된 자유 주 안에 나 죽듯 안에 살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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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듯 안에 살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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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g